안녕하세요. 헌비티비입니다. 오늘은 김다현님 사회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4월 2일날 연재고운 판타지축제죠.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원동 온천천희민공원농구장 1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폐막식에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시간은 4월 2일 일요일이죠. 오후 6시 반쯤에 나오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4월 3일 가요무대에 녹화가 있으시고 요게 3월 20일날 녹화한 부분이 방송되는 거라고 하고요 4월 5일날 mbc 라디오 싱글벙거쇼에 나오시고 4월 13일날 익상 공개방송 그리고 4월 14일날 뉴 조선통신사 행사 있으시고 4월 15일날도 탕금호 불꽃음악회 행사 있으시고 4월 16일날 tv조선 엄마의 봄날 방영이 있으시고 4월 17일날 가요무대에 녹화가 있으십니다. 5월 1일날 방영한다고 하네요. 4월 17일날은 또 4월 3일분 녹화분이 방영된다고 합니다. 4월 22일날은 이오섭과 여제 4월 24일날은 mbc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녹화가 있으시고 4월 29일은 증평영상제에 행사 나가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빛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